대본 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대본 리딩이 수두룩하게 펑크를 냈답니다. 대본 리딩이? 네, 장영남 씨. 진짜? 진짜로 펑크까지 냈어요? 몇 번 안 간 적은 있어요. 자꾸 핑계대고 죄송합니다. 대본 리딩이 뭐예요?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. 이제 다 같이 인사도 할 겸 모여서 쭉 모든 출연 배우나 거기에 참여하는 스태프들이 모여서 앉아서 연기를 한 번 해보는 거죠. 대본을 보면서. 아니 근데. 다른 분도 아니고. 연기파 배우. 장영남 씨가.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무슨 김수현 선생님들은 토시라트륨 막 관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. 근데 그런 얘기를 전했잖아요. 조재현 씨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. 아 그러셨어요. 조재현 씨는 대본 리딩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서. 아니 왜요? 모르겠어요. 일단 대본 리딩하러 간다고 그러면 한 며칠 전부터 긴장이 되고요. 그래서 이제 가는 날은 매니저한테 어떡해. 어떡해. 아니요. 대본 리딩 같은 거 싫으면 예능을 해요. 예능은 대본 리딩이 없어. 야 이렇게 썩썩해서 이렇게 하자. 예능 괜찮아요. 아니 아니. 제가 해폼달에서 고문 씬도 너무 인상 깊게 봤고요. 심지어 국제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. 그럼요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제 매무새도 제대로 못 갖추고. 감히 니오스를 만들어. 으아아아아아악. 으아아아아아악. 으아아아아아아악. 내 일이야아아악. 하아악. 영기파라고 소문이 나신 분은. 기대하자. 기대가. 자영남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구요. 진짜 오열 하신. 일단 리딩을 하면. 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 사람들이? 네 이렇게 했다가 리딩하러 가서 어떤 식으로 사실은 결혼해오신 같은 경우는 처음 딱 대사 시작할 때 이 아이 나쁜 자식아 이게 제 1부에서 제가 첫 대사 시작인데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막 이미 손이 채고 넘어오면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그래요?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뭐 혼자 이거 해요 소리치는 씬 할 때가 제일 난감하잖아요 카메라가 없을 때 더 떨리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앞에 대사를 누가 읽어줬는데 템프를 놓친 거죠 그래서 작가 선생님이 왜 안 읽으세요? 한 번 그랬나 봐 첫 대 첫 약간 이렇게 덜컥덜컥 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첫 번째 리딩을 못 하면요 그 후에 이제 프랭크인 할 때 리딩을 너무 못 해가지고 캐스팅이 바뀌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? 그런 경우도 있을까 봐 안 간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사실은 있어요 네 있어요 바꿔요 네 있죠 네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네 심하면 사실 결혼의 여신도 이제 타이틀룰이 여자 4명이잖아요 사실 걱정됐어요 리딩하고 나 잘리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이 들어가지고 사과 트라우마가 있구나 네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니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건데? 아니 계약하기 전이죠 그래갖고 식사 자리에 가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결혼에 여신 대본 리딩은 그나마 좀 낯었어요 그나마 좀 편안했어요 그럼 그 해품달 어떻게 하신 거예요? 해품달은 리딩을 안 갔어요 리딩을 안 갔어요 리딩을 안 갔어요? 네네 일부러? 안 갔는데 일부러는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스케줄이 아마 안 맞기도 했고 사실은 스케줄이 겹칠 때 제일 기쁘죠 우와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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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제가 모자 쓰고 한 적 있거든요 근데 리딩도 못 하는 게 버릇도 없다고 너무 낫어요 모자 벗으라고 와 근데 이거는 이게 사실 연예인 풍문인데 이거는 진짜 약간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없어보이는 그런 풍문인데 관심 받고 싶어서 인기 있는 여자 연예인만 보면 사진 찍자고 그렇게 애원을 한다 아우 누군지 그냥 들어 누군지 그냥 다 들고 갔는데 뭐 이게 뭐 이거 정말 사실입니까? 아니 어쩜 이렇게 문구를 불쌍하게 적어놓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이제 좀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자 이런 주인 거죠 그래서 이참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공지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? 네 제가 SNS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팔로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 이름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네 팔로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이런 질문 하긴 뭐한데 근데 정말로 팬이 얼마나 없어서 근데 정말로 팬이 얼마나 없어서